좀 더 밑으로 내리세요 안 밀리네요 안 밀려요 물을 좀 많이 바르셔갖고 물 많이 발라서 좀 들어서 쭉 옮기세요 아래쪽을 핀셋으로 좀 잡고 좀 당기셔야 돼요 위에서만 밀어주고 야 유관 클리어 잘 안 발라 놓으면 이렇게 안 밀려요 무섭네요 겁나죠 무섭습니다 데칼포트 때 진짜 많아서 긴장돼요 쭉 들어갔고 쭉 밑으로 내리세요 좀 더 불공기고 불공기 아니 아까 그 돼지 나무가 있잖아요 그걸 밑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하셔도 되요 이 물? 요요요요 돼지 이거 그걸 밑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들어올려고 다시 붙이셔도 돼요 그럼 훨씬 좀 더 편해요 이거 쭉 당겨 보세요 이제 아래쪽 여기 모서 위에다가? 예 위치 맞춰줘요 쭉 빼시고 이제 널 보니까 티슈로 눌러버리세요 티슈로 눌러버리는 게 차라리 편해요 안녕하세요 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 szer répondre 요 저번에 조신 мои 이분이